대박. 이거 내 것도 있어, 대박. 감사합니다. 일단 꽃은 좋은데 상을 받으셔야 해요. 감사합니다. 우리가 예상을 못했을 텐데. 소감 한 마디 나눠줘. 아니, 일단은 대본에 전혀 없어서 전혀 몰랐고. 우와, 너무 신기해요. 일단은 솔직히,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. 아까 우리 형님들이 팬분들이 그려줬다고 해서 이걸 하나씩 봤는데. 너무 멋있는 거예요. 난 문세윤 형인 줄 알았는데. 문세윤 봐봐. 문세윤 형인 줄 알았는데. 아니,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아, 맞아. 아는 형님들만 이렇게 하나씩 다 그려줬겠구나 했는데. 유정이가 저한테 이걸 딱 주는 순간. 나도 아는 형님의 식구가 된 건가라는. 뭔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. 그런 변한 얘기네요. 진짜. 작년에 제가 이... 어우, 갑자기 눈물 나네. 얘기하다가 정말 뭉클했던 게 부모님이 다른 때는 얘기 절대 안 하다가 아는 형님의 우리 아들이 나와요라는 얘기를 동네 자랑하고 다닌다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뭉클했는데. 이제는 뭔가 자신 있게 저 아는 형님의 나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. 이 표창작이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.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는 신동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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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